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선 3마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진짜? 괜찮아? 정말이야? 속상하겠다. 여러분들 지금 작은 어깨를 토닥이면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주식 투자 괜찮습니까? 저보다 또 이분께 더 큰 위로 받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넓은 가슴팍을 가지고 계신 이상려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아니 위로가 필요한 게 요즘 정말 소외감 느끼기 딱 좋은 시장인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남북경협주, 제약바이오주 많이들 들고 계실 텐데 이런 종목들은 좀처럼 기회가 안 와요.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순환매장세에 접어들면 이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은행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거기에 따라서 대기번호가 나올 때까지 조금 그런 순위 자체가 밀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시장에 대한 큰 움직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올라가는 시장 안에서 흐름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잠깐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넘어가는 양상이고 실질적으로 전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물량을 소화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시장 자체는 나쁘게 보지 말자.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데 다만 지금은 실적이라는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종목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악재도 호재도 없는 맹물 같은 시장입니다. 대신에 저희가 점심시간 콜라같이 찐득찐득하고 청량감 톡 속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블체크 시작해요. 실제 전문가가 추천한 종목들 저희가 모아왔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중구 난립하는 추천주들 그 속에서도 아니다, 맞다, 괜찮다 저희가 분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일창 추천주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함께 보시면요. 정말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제 눈에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덱스터를 어제 추천했어요? 엠증권 방송에서. 여기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센 발언. 그건 너무 센 발언이고. 아니 왜 보면 안 된다고 혼자 내 의견을 말하는데 왜 그게 센 발언이에요. 여러분 같은 M이라도 다르죠? 클라스가. 그러니까요. 우리는 라지 M이고요. 여기는 스몰 M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큰일 날 것 같다. 다시 종목 얘기로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공감을 해보려고 방송 시간이랑 추천한 시간, 덱스터의 분봉 차트까지 계산을 하면서 봤는데 이미 급등한 다음에 추천을 했고 조회 공시, 답변 요구, 답변하기도 전에 추천을 했는데 오늘 나온 결과 보세요. 아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급락 나왔잖아요. 일단 이 덱스터를 오늘 꼭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덱스터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지금 여기에 덱스터라는 기업이 M&A 이슈. 어제 우리가 뉴스를 다들 아실 거고요. 여기에 다 적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어제 뉴스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덱스터라는 기업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이 덱스터라는 기업이 전일 같은 경우에도 뉴스가 상당 부분 나타났었거든요. 뉴스 한번 같이 보시면. 4월 16일 날 뉴스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 공시 요구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밑에 인수성 관련이고. 여기 상한가 진입, 이런 것도 보이고. 여기 보시면 덱스터 CGENM 인수설의 급등세. 그리고 이거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인수조회 요구가 또 나왔고. 이분이 이 이후에 추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한 다음에 이제 종목군이 오늘 급락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급락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부인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자체를 조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추이를 다시 한번 더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마이너스 10% 여전히 약세를 되돌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제 상한가랑 너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제 왜 상한가를 갔습니까? 아시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조회 공시 나오기 전에 CGENM한테 인수될 것 같다. 네, 그렇죠. 이런 기대감으로 그냥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료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제 나왔던 이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졌습니다. 하단에 있던 거래량보다 지금 올라가면 여기서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매수로 봐야 될까요? 매도로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 재료로 인해서 누군가는 매수를 했지만 보유하고 있던 자들은 매도를 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일 같은 경우 이미 재료가 노출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크게 빠지는데 결국에는 부인했기 때문에 또 빠지는 거고 밑에서 지금 기술적 반등밖에 안 돼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조금은 끊고 다른 종목군으로 좀 더 갈아타시는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거래량을 보시면 이런 거래량이 올라와서 터져버리면 이것은 이익실에 대한 물량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뉴스는 그렇다 치고 펀더멘탈 차원에서는 흐름 괜찮나요? 펀더멘탈 차원이 아무리 괜찮아도 이미 지금 여기 한번 해먹은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펀더멘탈은 나중에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어제 사신 분들이 펀더멘탈을 보고 샀겠습니까? 결국에는 재료를 보고 샀죠. 이런 식으로 추천하면 안 돼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 이거는 뭐 아니면 더. 거의 베팅 수준 같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들을 뭐 아니면 더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항상 뭐가 나올 수 있도록 최소 거리라도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투자를 조금 하시는 게 맞고요.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과감하게 동상이몽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서 혹시 보유하신 분들도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소나기 잘 피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는 이렇게 주주들한테 피눈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꼭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진정을 하고 오전장 추천주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요. 거의 세 종목 다 조금 오버하자면 다 자동차 관련 주더라고요. 에셀, 기아차, 상업 프론테크까지. 그렇죠. 밖에 날씨도 엄청 좋은데 우리가 덱스토가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는데요. 이 자동차로 다시 한번 분위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에 CEC 한번 분위기 달려보자고요. 그럼 에셀부터 한번 해볼게요. 에셀, MTN 종목 고스톱에서 추천 나온 종목이고요. 제가 이 시간에 또 같이 있었잖아요. 안 물어봤습니다. 전문가님 방송 들으면서 이거 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아차, 신차 효과 있다.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그 신차에서 조명 부분이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조명 관련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에셀입니다. 추천 괜찮지 않을까요? 이 에셀이, 이게 대구에 있는 회사예요. 더 잘 아시겠네. 대구의 성소공단. 제가 이 회사 예전에 가봤죠. 오, 네. 기업탐방까지. 네. 그리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또 뭐랄까 친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그만큼 LED 부품, LED 뭐랄까 우리가 헤드라이트 아시죠? 그 자동차에 보면 앞에 눈에 예전에는 우리가 뭐랄까요? 조금은 그 부분이 LED로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금 이런 상승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회사를 흡수합병을 했습니다. 그런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변곡을 지나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재평가를 받고 있는 시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느덧 연고점을 새로 썼는데 지금 다시 보아권으로 내려온 상황인데 S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판단되어 주신다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크게 놓고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주가 자체가 왼쪽에 큰 언덕, 언덕을 나오면서 이거는 패턴이 조금 다른 여타의 종목들이랑 패턴이 다른 종목입니다. 거래량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한 번만에 그냥 쭉 올라오고 난 다음에 쭉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면 이것은 이제 지속적인 트리거가 이루어진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 언덕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들을 수 있는 언덕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움직일 때 거래량이 어때요? 상당히 감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앞서서 보였던 이 거래량들에 대해서 매집에 대한 거래량을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 주가가 넘어가더라도 어때요? 거래량 자체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더 줄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추세적인 밑의 자리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추세선을 꾸준히 이렇게 형성을 하고 난 다음에 오다가 여기서 한 번 크게 급락세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물량 흔들기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주가가 빠질 때 거래량이 오히려 터져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밑에서 누군가 또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누군가의 투매에 대해서 동참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자체는 상승을 하기 위한 인위적인 하락 구간이 존재했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붙여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은 자회사에 대한 흡수합병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LED 램프를 교체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한 수혜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앞에서 꾸준히 박스를 유지하던 자리까지 올라왔고 그 자리를 지금 돌파하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거든요. 2만 5천 원이 좀 넘기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이 가격대를 제가 한 번 잡아드리면 이번에는 2만 5천 원을 돌파할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여기 이 자리 지금 2만 2천 원 자리인데요. 이걸 다시 일봉으로 돌려서 2만 2천 원 자리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한다면 밑에 이 2만 2천 원이 이탈되면 그때는 손절로 대응을 하시고요. 만약에 그게 이탈이 안 된다면 꾸준히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군이 보면 급등락 자체가 잘 없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이 이루어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에 맞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라인 2만 2천 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저희 이번 일치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부품주 해봤다면 완성차 업체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방금 정강판에서 보셨듯이 기아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3인방 중에 기아차가 진짜 제일 잘 달려요. 기아차 별명이 혹시 뭔지 아세요? 뭐예요? 옛날에 이게 기아차미네이터였어요. 너무 잘 달려서? 그렇죠. 쉬지 않고 간다고 해서 우리가 차미네이터라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랬던 시절이 있구나. 우리 안시네이커는 웃음 포인트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웃겨요. 미안합니다. 이게 세대차인가 봐요. 그냥 추천 포인트 볼래요. N증권 방송에서 기아차 외국인 러브컬 주목하자고 했는데 오늘 52주 신고가 찍었단 말이죠. 고점 부담감도 슬슬 걱정이 되고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기아차미네이터를 믿어야죠. 일단은 기아차 같은 경우에 주가 추이 자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안에 내용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순위액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 텔루라이드액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업종 자체는 단기 순위액보다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중요합니다. 사실. 영업이익에서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유용자산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 부분이 단기 순위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커지는 구간은 바로 환율이 약세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영업이익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이 많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1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환율이 다시 한번 워낙 약세 기조 지금 들어왔고 1,13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자체는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실적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2분기도 상당히 밝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4만 2천 원대인데요. 이 전문가는 4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일단은 그런 가격대까지도 가능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주가를 한번 크게 놓고 보도록 할게요. 이걸 크게 놓고 보시면 우리가 옛날에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올라올 때 인정 차미네이터는? 네, 차미네이터.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를 때가 뭐가 있었냐면 바로 워낙 약세 기조가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말 그대로 지금은 다시 한 번 빠졌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워낙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되면 주가는 빠져내려 왔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이 하단 권역에서 변곡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 자체는 말 그대로 워낙 약세 기조를 다시 한 번 더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텔루라이드 자체 텔루레이드를 신차 효과로 인해서 올라간다. 그런 말들도 있지만 그 부분은 주가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앞서 얘기했던 그 환율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기하차 말고도 우리가 현재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화신이라든지 서연이와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어때요? 다들 바닥에서 지금 주가가 돌아서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자동차 부품주들도 같이 돌아서고 있다는 것은 이 업황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SL도 포함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SL도 그렇고 주가대에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품주들도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일단은 현대차보다는 가벼운 기하차에 대해서 수급에 대한 집중도가 좀 더 높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이거를 다시 1봉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주가를 보실 때 이제 항상 보면 오르기 전에 오르기 전에 이렇게 한번 크게 빠지는 구간들이 항상 발생합니다. 모든 주가들이. 그러니까 이런 구간 자체가 흔히 얘기하는 휠소 구간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럼 안다면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데서 많이 파시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져버리잖아요. 투매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직 가격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 뭐 이 정도 가격대를 우리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시세를 내는 과정이니까 지금 당장에 이걸 한 번만에 100%씩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예요. 차라리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조금 산다면 빠질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이거를 좀 더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늘려 볼게요. 늘려 보시면 앞에 있는 이 자리, 앞에서 올렸던 이 자리가 지금 저항의 움직임이 있었던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이제 39,700원에서 39,8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자리까지 한번 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빠질 때마다 비중을 늘려가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동차 월드컵 한번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아차는 의견 일치가 나왔는데 기아차냐, 현대차냐, 하나, 둘, 셋. 기아차. 가벼운 기아차 얘기를 해주셨고 완성차냐, 부품주냐, 하나, 둘, 셋. 부품주. 오, 부품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굳이 꼭 SL은 아니더라도 부품주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종목들 한번 부품주 위주로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이렇게 세 종목 더블체크 도와드렸고요. 오늘 바깥 날씨 너무 좋습니다. 잠시 10분 동안은 충건증 깨시고요.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죠?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온에어에서도 함께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활력 충전에서 내일 다시 콜라 같은 방송 찾아서 준비해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